KCC는 본소 오빠가 자유툴 둘 중에 하나 넣었습니다. 진짜 득점하고 있어요. 그러네요. 상영 3점 삑 나갑니다. 에피스톨라 공격 리바운드. 세컬찬 순간적인 오픈. 나그나일 3점 터! 에피스톨라 상대 최선호의 마침. 조심해야 되겠다. 뭐 얘기를 했었잖아요. 네, 네. 두 번째 자유치 안 들어가네요. 진짜 어깨부터는 편입니다. 당첨! 빠르게 던집니다. 퀵샷! 어허! 크게 돌아 나왔습니다. 1대폰소. 안쪽 들어가면서 타워를 한 팀 올립니다. 안 들어갔고요. 2도1 팀인도 실패! 1대폰소를 위한 패턴 플레이는 좀 적중을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. 2도2 패턴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는데요. 3점 실패고요. 리바운드 1대폰소. 자, 보너쪽 와이드 오픈입니다. 쏩니다. 3점 2도 빈당파. 외곽 1대폰소. 뭔가 좀 막혔었는데. 1대폰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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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폰소 선수 또 지금. 1대폰소 선수 또. 3대폰소 오빠가 잘 넣었습니다. . . . . . . . . . 전세 2점. 자, 릴템 깨게 일종현 혼자 있고 싶습니다. 득점! 고 넘어왔습니다. 소풍 상황. 파워, 탱탭니다. 자,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. 안으로 빠른 돌파! 올려놓습니다. 2점! 얼리오피스 성공입니다. 빠르게 해야 되겠습니다.